민원인 두 분 한번 여쭤봤는데 한 분은 저쪽 가셨다가 오셨다고 그러고 한 분은 알고 바로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국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다시 한 분 감사드리고요 외교부 민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보키입니다 저희가 오전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